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남자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연장 혈투 끝에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황인범 그리고 황의조에게. 황의조의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골.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알리바이프. 내주고 말았습니다.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고. 선호빈 완전한 기회. 황의조 황의조 황의조. 황의조의 해트트릭 세번째 골. 대한민국의 독점 골입니다. 연장 후반에 대한민국이 패널티킥 선왕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황의찬의 패널티킥 그대로 슛. 영아웃! 황의조의 선왕이. 대한민국의 인공의팔 자카르타 팔렌병 아시안게임 4각에 진출합니다.